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? 할건데 뭐부터 만들어 봐요? 너의 누나가 배부르다. 그렇죠. 너의 누나가 누가 다 부터 만들죠? 배부르다. 그럼 너의 누나가 배부르다는 뭐예요? 너의 누나가 배부르다. 눈만 끄벅... 뭐라고? 오케이.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. 박진영씨. 오케이. 준비해서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. 열 문장씩 하는 거 알죠? 최소? 준비해서 선생님한테 톡 주세요. 네.